다음은 MG 자 역시 오슬림 10년 고지형 하면 MG가 가장 저렴하다 MG가 저렴하다는거 나온거 51010처럼 10년 고지형 MG가 8만원 여기가 어디죠 K사 51010 여기 C사가 주황색 어디죠 주황색이면 주황색이 어디야 여기가 메르츠가 아닌데 메르츠 현대 KB 현대 KB 아닌데 메르츠 네 매치도 없는데 아무튼 이게 나왔습니다 독보적인 담보 최대 9번까지 주는 통합전의암 2번 1담보다 2번 치료수습이 질병후유장애 무면체 무감액 바로 보장이 되는 요렇게 해서 MG의 승리다 네 자 특별한 이유 네 지금 종합보험에서도 할인율이 32% 15세에서 70세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육형 고지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네 그리고 나머지가 있나요 네 통합형 전의암 전의암도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는거 MG가 좀 이렇게 소식지를 이렇게 좀 어지럽게 만드네요 질병후유장애 3%부터 80세까지 천만원 기줄대 보험료가 타사 대비 가장 저렴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것 같구요 면책이나 감액 없이 오늘 가입하고 내 건강검진 봤어도 어 지금 조건이 근데 이게 성립이 되야되요 실손몸이 유지가 되었어야 되구요 3대 진단비가 1년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고 당사 MG나 타사에 3대 질병이 무사고 5년동안 암뇌심의 진단을 안받아야 바로 즉시 감액 면책 없는 암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네 자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신단보호 최소 5천원으로 가입이 되구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에 포장이 되고 비용담보도 선지급으로 벌금 교사처 변호사 선임비용이 가입이 된다 네 MG 없습니다 네 그리고 MG가 보험금 엄청 안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MG 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이에요 0.77 2위에요 2위 2위고 1위가 농협 1위가 정말 잘 나오고 2위가 MG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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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